안녕하세요 쇼스테 이영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 다리를 모으고 앉았는데 오늘 다리 모으는 날이 아니고 가슴 모으는 날입니다 ING 뷰티와 함께 하실게요 굉장히 저렴한데요 저렴한 걸로 끝이 아니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9,900원이고요 사이즈 있는 거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이즈 한정 수량에 한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 옆에 보이는데 ING 시에서 게스트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분 보시면요 가슴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분은요 최대한으로 모았지만 모을 수 없는 딱딱한 이런 느낌에서 우리 ING 덕을 제대로 못 보셨는데 제가 오늘 ING 덕 진짜 제대로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성환씨 어떻게 하셨어요 제 지인이라는 거 걱정하지마 나 잘하고 있어 보시면은 ING 브런은요 일단 제일 좋았던 게 오늘 입는 제품이 정말 좋았던 건요 일단은 누드색입니다 누드톤입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 오고요 여름 옵니다 그래서 옷 두께가 얇아지죠 옷 두께가 얇아지면은 속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대략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항상 흰티나 조금 밝은 손티를 입을 때는 꼭 위에 안에다가 나시티를 꼭 입고 입어야 되는데 이 나시티를 하나 입는 것도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누드톤 브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에다가 굳이 나시티 같은 걸 안 깨부셔도 어느 정도 보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함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9,900원이에요 우리가 속옷 제대로 산 거 하나 사려고 하면요 9,000원대가 뭐예요 만원, 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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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원 삼만원대까지 훌쩍 넘어가는데 오늘은요 9,900원에 대신 한정 수량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을 연두해 두시고 혹시라도 어머 내 사이즈 있네 하시면 꼭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어 진짜 싸다 성한씨 제가 알기로는 성한씨도 사이즈가 바스트 사이즈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하나 구입하셔요 하세요 성한씨 아는 분이라서 괜찮다는 거 제가 지금 오늘 딱 하거든요 성한씨 남성분이신데도 바스트가 장난이 아니세요 제가 입고 왔거든요 원래 전에는 어 저도 사실은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저도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던 편인데 운동으로 한번 빼고 나서는 운동을 다시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뺐더니 이게 소탐대신이라고 하죠 다이어트하려다가 가슴을 엄청 잃었어요 제가 진짜 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 어떡하니 하실 정도로 가슴을 많이 잃었는데 근데 네 근데 뭐가 좀 커다는 거죠 자 성한씨 이거 한번 이렇게 점 한번 찍거나 띄어쓰기 한번 쓰고 다시 써주세요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시죠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저희 어머니께서도 속상하실 정도로 제가 많은 이런 것을 잃었는데 빠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조차도 다 공감 맞아 맞아 할 정도로 그런 공감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으자 있는 거라도 수술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 안녕하세요 쿠쿠님 수술을 하지 못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 모으자라는 취지로 나온 게 그런 속옷을 많이 입으시는데 아니 오늘 저희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지 쿠쿠님께서 영주씨 인스타 아이디 뭐지 아까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이렇게 아래로 슬롯 하신 다음에 JJUAM 이렇게 아 맞아 성한씨가 아니까 알려드리세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몰아야 되는데 어머 진나간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오늘 글래머되는 방송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몰았는데 이게 몰아는 몰니까 이게 본 일반적인 속옷은요 안 모아져요 그리고 개중에 제가 좀 애용하는 브랜드 A로 시작하는 여성분들 알 거예요 초몰이라고 제가 진짜 온몸을 다해 몰았는데도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정말 잘 모아지는 거는 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지금 직접 착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 연기파비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맨날 찾아갔었는데 뭘 찾아가죠? 옥님 못 찾아갔어요 아 맞아 그러면 뒤에도 슬롯 하나 해주세요 성한씨님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